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자의 일원칙 몸에 투자하라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몸수업 유영만 김예림지음 블랙피시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유영만 지식생태계학자 한양대 교수 중북 음성에서 태어나 수렵, 어로, 채취, 농경생활을 하며 축구선수를 잠깐 했던 체험이 건강한 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까?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책상머리에서 지식을 축적해왔다. 공부도 오랫동안 버티면서 집요하게 파고들려면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에 가깝다는 걸 깨닫고 유학시절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변함없이 운동하면 몸이 변한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다. 매일 밥 먹듯이 운동하고 책을 읽고 쓰는 일상에서 어제와 다른 상상력을 충전하고 있다. 대학에 오기 전 짧지만 현장 경험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간념적 지식의 무력함을 깨닫고 몸이 동반되는 체험적 지혜의 소중함을 책과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있다. 믿을 것 몸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지성과 야성, 재미와 의미, 체험과 개념을 융복합,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지적 모험을 즐기고 있다. 오늘도 생태계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위험한 체험을 즐기며 어제와 다른 지식생태학자로 변신하는 여정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낀다. 책쓰기는 애쓰기다. 공부는 망치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유형만의 청춘경영과 번역서 에너지버스, 빙산이 녹고 있다고 등 90여권의 저서, 역서가 있다. 차례 살펴볼게요. 부동산과 주식보다 허벅지에 투자하라. 6.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7. 부자는 침을 흘리는 대신 땀을 흘린다. 8. 팬더믹 시대에 필요한 면역의 힘. 9. 일곱 가지 근육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10. 쓰면 쓸수록 달라지는 몸 쓰는 세계. 11. 인생이 자꾸 꼬인다면 몸에 답이 있다. 12. 말과 행동에 힘이 생기는 일곱 가지 근육. 13. 근육은 어떻게 멘탈이 되는가. 14. 몸은 가방이다. 에필로그, 진정한 부자는 근테크한다. 14.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프롤로그, 가난한 사람은 비웃지만 부자들은 반드시 지키는 일원칙. 14. 일원칙은 물러설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철칙이자 습관적으로 실천해야 될 규칙이다. 14. 일원칙을 지키고 생활습관으로 만든 사람만이 인류가 될 수 있다. 15. 그럼에도 일원칙을 지키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경지에 변칙을 써서라도 빨리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15. 부자도 마찬가지다. 부자의 일원칙은 돈을 어떻게 벌면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있지 않다. 15. 부자의 일원칙은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관한 범칙이 아니다. 16. 부동산의 투자에서는 부동의 1위가 될 수 없고 주식에 투자하다 주식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다. 17. 오히려 부자의 일원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갈고 닦아야 할 기본기이자 필살기에서 출발한다. 17. 즉 몸이 나의 자부심이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18. 왜 부자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자기 몸에 투자해야 하는가? 19. 첫째, 부자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의 산물이다.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여정은 녹록치 않다. 19. 숱한 시련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고 예기치 못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곳곳에서 호시탐탄 기회를 엿보고 있다. 19. 부자는 이런 난관을 극복해내는 근본적인 동력이 몸에서 나온다고 믿고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19.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다. 19.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19.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싶은 열망과 남다른 노력으로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욕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19.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신이 추가하는 꿈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조바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견뎌낼 인내심이 실종된다. 20.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인드로 몸을 통제하려다 결국 무너지는 사람이다. 21. 몸은 머리의 멍령을 듣지 않는다. 21.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22.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자의 꿈은 사라지고 인생은 부도가 난다. 23. 부자는 책상머리에 앉아 잔머리 굴리면서 요리조리 생각하는 아이디어의 산물이 아니다. 24. 부자는 오히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신의 구상을 현실로 끌어당겨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생긴 아름다운 모습이다. 25. 부자는 몸으로 마인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사람이다. 26.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단히 몸을 움직여 몸에 밴 행동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27. 탁월한 생각과 위대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27. 생각이 부식하거나 부패하는 이유는 실천 없이 고민만 반복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28. 운동은 사유 대상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문제다. 29. 운동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운동의 필요성을 머리로 많이 알고 다짐하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9. 운동은 우선 시작해야 생기는 행운이다. 30.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몸을 움직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체화된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31.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자신을 아무리 부추겨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할 강력한 추진력이 없다면 욕망은 허망한 몽상이나 환상으로 전락한다. 31. 추진력과 열정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몸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32. 부자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행복한 봉사를 시천하는 사람이다. 33.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적 자유를 만끽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덕분에 얻은 행운으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34. 부자의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와 태도는 건강한 몸, 특히 튼실한 체력에서 나온다. 35. 체력은 근력이 일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일 때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36. 진정한 부자는 어느 정도 꿈을 이루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과 불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다. 37. 부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관념점 사유에서 오지 않고 구체적 실천에서 온다. 37. 부자는 행동하면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38. 행동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운동을 통해 단련한 신체성에서 생긴다. 39. 이것이 부자가 밥 먹듯이 운동하면서 몸에 투자하는 이유다. 40. 부자는 재테크로 단순히 돈만 번 사람이 아니라 근력에 투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고 신나게 즐기면서 공동체 발전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40. 실제로 성공한 CEO들을 살펴봐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40. 애플을 처음 만들 때 스티브 잡스는 절친한 친구 원위즈학과 차고에서 첫 컴퓨터를 만들었고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의 주소록을 지칭하는 페이스북에서 첫 사업의 힌트를 얻었다. 40. 워렌 버핀 역시 주식을 38달러에 매입해 40달러에 대판 것으로 첫 수익을 기록하면서 투자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41. 누구나 시작은 작고 미약하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 상황을 돌파해가는 도전과 열정의 에너지는 철저한 현실 인식에서 온다. 42. 성공한 부자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현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철저히 분석하고 살핀다. 43. 기회의 실마리가 어렴풋이 보이면 행동의 원칙을 최대한 단순화해 기회를 현실로 가져올 방법을 찾는다. 44.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시도하는 것이다. 45. 단순하지만 원칙에 입각해 시도하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개선해본다. 45. 완벽한 판을 짜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투자가 일어나고 성장과 향상이 일어난다. 46. 부자들이 성공한 실마리에는 과감한 추진력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있다. 47. 행동이 드러나기까지 의지가 씨앗을 심고 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행동을 발동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47. 그러나 씨앗과 촉진제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당신이 행동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몸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48. 사업의 씨앗을 싹 틔우는 중심이자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인내심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몸이다. 49. 갈수록 삶은 각박해지고 넘어야 산이 많아지는 현실이다. 49. 생각은 많아지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50. 그렇다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51.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가중되고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51. 난국을 돌파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몸의 몫이다. 52. 믿을 건 몸뿐이다. 오늘도 내 몸을 믿고 내 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52. 몸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설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53.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 힘으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며 내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54. 부자의 여유와 자유를 즐기고 싶은가? 55.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 55. 이 책을 읽고 몸에 투자하는 것이다. 55.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은 전혀 다른 출발점을 제시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51. 시중년을 온몸으로 시작하며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운동심리학자 김예림 55. 불황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이것에 투자한다. 56. 불황이 오면 심리적 공황이 온다. 57.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반경이 줄어들고 마음도 움츠러든다. 57. 그런데 불황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밤을 보내며 절치부심하는 사람이 있다. 58. 진짜 부자가 그렇다. 59. 불황을 극복하는 묘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59. 불멸의 밤이 불멸의 작품을 낳는다. 60. 그리고 불멸의 작품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만든다. 60. 진짜 부자는 경기가 좋을 때도 밥 먹듯이 운동하지만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 근력 운동에 주력한다. 61. 근력이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사업을 이끌고 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1. 변함없이 운동하면 신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변한다. 62. 변함없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정신 근육이 생기고 독서 내공이 쌓인다. 63. 변함없이 글을 쓰면 쓰기 실력이 늘고 그렇게 쓴 글은 쓰임이 생기기도 한다. 64.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변함없이 반복해야 원하는 변화와 마주할 수 있다. 64. 중간에 그만두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65. 변함없이 운동하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한다. 65. 근육량이 증가하면 허리가 바로 서고 가슴이 펴지며 자세가 좋아지는데 66. 몸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체격도 좋아진다. 66. 체력 또한 놀랍도록 좋아지는데 근력이 증가하면 강인한 체력으로 뿌리까지 파고들어 뭔가를 해내고만 마는 근력도 증가한다. 67. 체력과 체력이 좋아지면 더불어 뇌력이 좋아지고 사람의 품격도 빛나 보이기 시작한다. 67. 근육이 생기면 이전보다 힘든 상황을 버티는 힘이 생긴다. 68. 근육에 힘을 주어서 힘들게 해야 힘이 생긴다. 69. 운동을 해서 근육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힘을 가해야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의 힘이 강해진다. 69. 힘이 들어야 없던 힘이 생기는 것이다. 70.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흘린 땀의 결과다. 70. 밥 먹듯이 운동하면 그만큼 매력적인 몸으로 바뀐다. 70.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정신은 한가해지고 안정을 찾아 맑아진다. 71. 상쾌한 몸이 명쾌한 머리와 유쾌한 가슴, 통쾌한 영혼을 만드는 것이다. 71. 몸이 상쾌하지 않으면 머리는 복잡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영혼은 혼이 빠져나가 멍청해진다. 71. 상쾌한 몸은 책상에서 만들 수 없다.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만 만들 수 있다. 72. 상쾌한 몸에서는 신체 에너지가 솟아난다. 73. 그리고 신체 에너지가 솟아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명쾌, 유쾌, 통쾌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 74. 신체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기반이자 근본 에너지다. 75. 평생 몸을 가꾸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75.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 길들여지지 않는 신체적 야성보다 책상에서 갈고 닦아 만드는 지성, 몸으로 느끼는 느낌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 한다. 76. 그러나 몸은 나의 중심이다. 근간을 이루는 몸이 무너지면 모든 감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이 무너지고 만다. 77. 몸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 77. 변함없이 운동하면 몸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세상은 경이로운 기적으로 다가온다. 78. 우선 밥 먹듯이 운동하면 체력이 놀랍게 향상된다. 79. 나는 1년 365일 운동을 한다. 79. 매일 새벽 일정한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 피트니스 센터로 달려간다. 79. 그리고 신체 부위별로 주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따른다. 80. 하루는 유산수 운동만 중심적으로 한다. 81. 러닝머신 위를 빠르게 걸은 뒤 경사지를 4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 81. 유산수 운동은 체지방을 데워 몸을 가볍게 해주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해준다. 81. 무엇보다 온몸에 땀이 흐르면서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진다. 81. 땀과 함께 노폐물이 배출된 내 몸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81. 좋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도 한다. 81.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지만 운동하는 동안에도 동안이다. 81.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유산수 운동은 피부 또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82.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 저절로 피부에 윤기가 나고 젊어 보인다. 83. 안이 불편한데 밖에 뭔가를 바르고 꾸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84. 안의 변화가 밖에 변화를 끌고 온다. 85. 밥 먹듯이 운동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체형이 바로잡히고 체격이 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85. 무엇보다 인격과 품격이 달라진다. 86.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건강한 기운이 내면의 기운을 진작히 한다. 87. 운동 부족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건강한 외모와 기운, 말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 87. 넘치는 신체 에너지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준다. 88. 운동하는 사람은 말하는 자세와 태도도 남다르다. 88.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인 언어로 세상을 바라본다. 89. 생각만 조금 바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9. 안 되는 이유나 핑계보다 대기하는 방법,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떠올린다. 90. 몸이 받쳐주니 자신감이 넘치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90. 걷는 모습도 활기차고 뒷모습도 허리가 똑바로 서 있다. 90.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몸이 따라주니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 91. 몸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91. 대부분 성공한 부자들은 부지런히 움직인다. 91. 움직이는 행동 반경의 깊이와 넓이만큼 부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92. 그들은 한계에 도전하지 않고 도전하기도 전에 한계선을 긁는 사람을 싫어한다. 92. 부자들에 따르면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다. 93. 진짜 부자는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다. 94. 부자에게 이만하면 됐다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95.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몸으로 극복하는 사람이다. 95. 부자도 체력이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이유다. 96.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지루한 삶을 반복하는 밋밋한 생활 자체를 싫어한다. 96. 색다른 일을 추진해보고 싶은 의욕이 넘치며 남들이 쉽게 해내기 어려운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한계에 몸을 던진다. 97. 그렇게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몸은 더욱 단련되고 이전보다 더 높은 난이도로의 도전이 반복된다. 97.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른 도전을 반복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97.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걸 즐긴다. 98.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 주어져도 집중과 몰입을 통해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과 의지를 불태운다. 99. 이처럼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운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99. 경쟁자를 따돌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은 마인드 파워에서 나오지 않는다. 99. 그것은 강인한 신체에서 나오는 체력이다. 99. 체력이 강한 사람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남들이 포기하는 지점에서도 쉽게 뱃기를 들지 않는다. 99. 반면에 체력이 부실한 사람은 일찍 포기한다. 99. 한계상황에 처할수록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들지 않는다. 99. 아니 머리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된다. 100. 그 상황에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되지 않는다. 100.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100. 오히려 극한의 한계상황에서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100.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다. 100.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거주할 곳을 잇는다. 100. 몸이 건강해지면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100. 건강한 상상력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 100.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의 상상력은 밝은 미래를 구현하지 못한다. 100. 몸이 건강해야 상상력이 건강해진다. 100. 몸이 건강해야 어려움을 겪는 타자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으며 100.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 100. 공감 능력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100. 자신의 몸을 던져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능력이다. 100. 발벗고 나서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갖춰야 할 가장 소중한 미덕이다. 100. 힘든 상황에서도 발벗고 나서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한다. 100. 상대를 보듬는 인간적인 배려도 내 몸이 건강할 때 생기는 미덕이다. 100. 마음으로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100.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기 시작한다. 100. 타자의 아픔을 감지하는 순간 그걸 어떻게 치유할지 밤잠 안 자고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연결시키는 이연연상 능력 역시 체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100. 체력에 따라주지 않으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일찌감치 포기한다. 100.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공상이나 허상 망상이나 몽상이 아니다. 100. 상상력은 앉아서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생각 연습이 아니다. 100. 오히려 상상력은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끌어다 연결시켜 현실로 구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치열한 탐구 과정이다. 100. 그러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를 쉽게 포기하고 더 이상의 대안을 탐색하는 대신 주저앉는다. 100. 신화창조의 주체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다. 100. 건강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아이디어라고 해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100.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글의 의지를 밀어붙이는 또 다른 체력이 필요하다. 100.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려면 각가지 장애물을 넘고 저항과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사람의 조소와 조롱도 견뎌낼 수 있는 내성과 체력이 필요하다. 100. 몸이 건강해야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그것을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0.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누군가 보내는 지극히 작은 조소와 조롱도 확대해서 깨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 들기 마련이다. 100.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 새로운 창조를 연결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지혜 역시 몸에서 나온다. 100. 몸은 나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중심이다. 100. 그 중심이 흔들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며 결국 꿈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넘어지고 무너진다. 100.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 창조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래 품었던 이상의 꽃 피우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모색, 시도와 도전,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어내는 체력이 필요하다. 100. 꿈꾸는 세계는 한두 번의 시도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100. 이 길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에 넘어져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 꿈의 목적지로 진군하려는 의지와 야망은 건강한 신체에서 발현되는 정신능력이다. 100. 꾸준히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면역력 결핍에도 자유롭다. 100. 매일 주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몸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듯 매일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외부의 사소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지 않은 면역력이 생긴다. 100.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지내서 보통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100. 웬만큼 힘든 상황은 능이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100. 피곤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평소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다면 놀라운 피로 극복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100.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즐겁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무리 없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다. 100. 이런 경험이 누적될수록 신체의 내성은 점점 더 강해지고 면역력은 물론 저항력도 같이 생겨서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뱃기를 드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마지막을 향해 조용하지만 위대한 기적의 텃밭을 일궈나간다. 100. 신화창주의 주체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다. 생각하는 머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몸이 세상을 바꾼다. 100. 달라진 몸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니 몸은 몸둘바를 모른다. 100.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는 7단계 운동 비법 100. 매년 새해가 밝으면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목표가 있다. 운동, 체중감량, 금연 등이 그것이다. 100. 건강에 관한 관심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공동의 화두다. 100.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목표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습관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100. 물론 어렵다. 하지만 일단 습관으로 만들고 나면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100. 마음먹은 것을 해내는 경험은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 100. 재물에만 탐닉하는 졸부가 아닌 진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100.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프로차스카 운동 지속행동 7단계 모델에 개인적 경험을 접목하여 진짜 부자가 되는 7단계 운동 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00. 만일 당신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자 수없이 시도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면, 100. 그리고 여전히 시도하고 싶지만 자신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면 참고해보자. 100. 운동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당신의 의지력 부족에 있다기보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단계별 요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운동을 왜 하지? 혼동과 충동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단계다.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여전히 습관적 폭식을 반복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지만 날이 바뀌면 언제 그런 결심을 했냐는 식이다. 2단계 사람들은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도 돌보지 않은 상태의 몸을 이끌고 근근히 살아간다. 운동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막상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오만 가지 이유가 생긴다. 운동하는 친구의 변화하는 몸을 보며 내심 부러워하지만 돌아서면 원상복구되어 이전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한밤중에 갑자기 땡기는 치킨과 맥주가 몸에 치명적인 걸 알지만 충동적으로 마시고 먹는다. 결과는 늘 후회의 반복이지만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대로만 움직이려든다. 이때 운동 동기는 마치 백화점에서 아이쇼핑을 할 때 마음가진 것 같다.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없다고 딱히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다. 운동 자체의 좋음은 알고 있지만 나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은 자각의 범죄에 들어오지 못하고 삶의 언저리를 맴돈다. 운동이 좋다고 느끼는 이유 역시 외적인 자극에서 비롯할 뿐이다. 운동을 하려고 수없이 시도하지만 번번이 헬스장에 기부만 하는 실패 경험을 거듭한 결과 자신의 의지에 대한 사기가 떨어진 상태 역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운동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 정보를 분별하여 선택할 만큼 지식은 없다.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을 왜 시작하지 않는가? 운동과 자기 자신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운동과 나의 연결고리는 운동 경험에서만 만들어진다. 일단 시도하고 운동을 하며 느꼈던 감각과 효능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혼동과 충동은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액셀레이터가 된다. 이때 거창한 목표를 세우며 충동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짐이 된다.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차만별이지만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없다. 그냥 시작하면 된다.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없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프로차스카는 이 1단계를 계획전 단계라 명명했다. 완벽한 운동 준비는 오히려 완벽한 운동 방해를 가져온다. 그만 먹어야 할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마음도 있다. 운동하기로 결심하며 자꾸 마음만 먹는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못하면 내일도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와 핑계가 생기기 시작한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낀다. 2단계 운동 좀 해볼까 태동과 발동 2단계는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머리로 알지만 여전히 일시적 다짐에 그치다가 어떤 계기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행동 변화의 득과 실을 계산하기 마련이다. 운동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운동을 했을 때 겪는 손실보다 크다는 계산이 나올 때 비로소 운동을 결심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저마다의 강력한 운동 시작 동기가 있다. 이러한 동기는 주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에서 비롯한다. 대표적인 예로 몸에서 심각한 이상을 발견한 뒤 그간 방만하게 살며 내 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내 몸이 외부적 사고로 망가지는 경우 또한 강력한 공기가 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코어 근육이 망가져서 목과 허리에 늘 통증을 느끼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아픈 부위를 달리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외에도 운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사회적 관계상의 이점을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새로운 변화의 수단으로 운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또한 대표적인 동기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해서 변화한 사람들의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 이후의 삶이 참으로 불행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 그리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넘어 직접 몸을 움직여 운동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다소 고무적이지만 잠시라도 긴장을 끈을 내려놓으면 바로 이전의 일상으로 원상복구되고 마는 위험한 단계이기도 하다. 천신망구 끝에 시작한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동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운동 동기와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견고하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자신을 자극할 때 운동은 지속된다. 어렵게 표현한 운동의 씨앗에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 가지를 뻗게 만드는 방법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도 달릴 때 주로 하는 생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을 비우고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운동 후 반복적으로 이뤄낸 성과가 쌓이고 있음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동기가 아무리 강해도 한 번의 운동으로는 아픈 부위가 나아지지 않고 금방 살이 빠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몸이 바뀌어가는 것에 일일이 비하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에는 너무 거창한 결과 목표를 두고 운동을 시작하기보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 자체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생각이 깊어지면 다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며칠 동안 몇 킬로 빼기라든가 득정 부위 발달시키기 등의 목표는 즉각적인 결과가 없으므로 운동에 흥미를 떨어뜨릴 뿐이다.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과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OX 체크만 하면 되는 간단한 목표를 정하고 작은 성과를 꾸준히 이뤄내는 것이 의식적인 운동 지속에 도움이 된다. 거창한 목표를 두고 갑작스레 고강도 운동이나 긴 시간 운동을 하려고 하기보다 즐길 만한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초기의 운동 동기를 지속적인 습관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어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곳에 운동복을 두거나 예쁜 운동복을 구매하는 것,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문구를 적어 현관문 앞에 두는 것도 좋다. 일종의 넛지 전략이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보통은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마련이다. 그러나 계단에 피아노 건반처럼 소리나는 장치를 설치했을 때 사람들은 재미있게 계단을 오르기도 한다. 운동은 나의 의지만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운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